여러분 친구들 오늘은 서바이빙 마스입니다. 화성개발 휴식회사 3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들 좀 많이 대규모로 데려오기로 했었잖아요. 쿠퍼레이션, 쿠퍼레이션 1, 쿠퍼레이션 2 3개의 로켓이 지금 화성으로 사람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빨리 주거공간을 더 늘려줘야 돼요. 착륙, 착륙. 자 로켓 3대 역추진으로 착륙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내리겠죠. 좋습니다. 거주민들이 쫙쫙쫙 늘어나고 있고요. 주민 꽉 차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수가 늘어날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거고요. 극한의 환경을 만드신 분이 왕구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암입니다. 지금 전기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사람들 데려온 게 딱 알맞은 타이밍이었다. 많이 많이 캘 수 있게. 자 열어주고요. 희소금속이 좀 많이 나와야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어? 23시간 후 유성우? 왜 이러냐? 아 유성우? 메테오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불안한데? 와 여기 일 많이 한다. 좋아 좋아. 전자부품, 기계부품 공략 이런 데도 좀 사람이 많이 일을 해줘야 돼요. 어 전기 너무 많이 먹는데? 전기 풍력터빈 좀 더 깔아줄게요. 낮에도 지금 전기가 모자라네. 왜지? 전반에만 근무를 시키니까 전기를 덜 쓰는데 후반 근무까지 시키면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네. 잘 봐야겠다. 이런 거. 금속 추출기 왜 일을 안 해.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자 전기가 완결됐으니까 일해. 저녁에는 전기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훨씬 좋습니다. 임무평가. 이건 뭐지? 새로운 새벽. 인류는 새로운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100솔까지 40개의 개수를 연구하세요. 33솔인데요 지금. 33솔이 지났는데 4개의 연구를 했으니까 100일까지 지나면 뭐 충분히 하겠네요. 도마에서 사용된 분의 70%를 재활용합니다. 소변 보고 물 내리고 막 이랬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건가? 전기가 좀 많이 모자라는데 전기 좀 더 깔아줄게요. 터비 쫙쫙 깔아라. 쫙 깔아주면은 와 전기 넘친다. 좋아. 화성에도 또 바람이 부나요? 이 게임에서는 불어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마. 나 무식해. 무식한 거 드러난다. 물어보지 마라. 기계 부품이랑 플리머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기계 부품 공장 돌리고 있고 전자 부품 공장 돌리고 있는데 플리머 공장 안 돌리고 있나?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 좀 하지? 왜 일을 안 하지? 중대장은 실망했다. 메테오 파티? 메테오 파티 안 열렸다. 댓글이죠? 메테오 파티가 우리를 피해갔어요. 물이 계속 모자라네. 가습기를 좀 더 가져와야겠다. 조립을. 그치? 지금 플리머랑 전자 부품 이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자체 생산률이 좀 많이 떨어져.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더 모자란 것 같은데. 아직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네. 사람을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고 일단은 화물선으로 조립시 시설 세트에서 대형 가습기를 좀 더 데려오고요. 사람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리머 전자 부품이 부족했지? 이륙을 시킬게요. 보급 자원을 좀 더 가져올게요. 일 똑바로 하시는 거 맞죠? 님들이 일 똑바로 안 하면은 저 이거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는 거 원해요? 똑바로 일하십시오? 님들한테 우리의 47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실패되면 안 돼. 농작물이 실패하면요. 다 굶어 죽어요. 이번에는 화물선인데 다음에는 여객선으로 사람들 좀 데려오겠습니다. 오케이. 흡수성 가습기 완료. 나름 그래도 47명이 있는 거 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농작물 생산이 실패한다는 것만 빼면요. 왜 실패하는 거지? 자, 어. 왔어요. 가습기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죠? 개꿀입니다. 가습기를 다른 곳에서 다시 연결해봅시다. 정력 연결이 필요하다. 너무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애들이. 붙어있어야 돼요. 정력은 따로 연결해주면 되니까. 주변 대형 가습기가 간섭된다고? 야, 이러면은 생산량 줄어놓으니 혹시? 얘는 1 생산되는데 얘는 0.6 생산되네. 맞네. 옆에 붙여놓으면 안 되는구만, 이거. 이거 해체 어떻게 합니까? 철거? 뼈 아픈데? 얘 두둔게 낫겠다. 일단 둡시다. 좀 멀리 멀리 서로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내가 왜 이제 알았지? 떨어뜨려놔야 돼, 가습기는 서로.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왜 전기가 모자라다고 뜨지? 왜지? 여기 전기 많은데? 청약 터빈 더 깔아. 오케이, 자. 발전기 추가로 건설해주니까 괜찮아지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올라갔어요. 편안함 이런 거, 멘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지난 편에는 이게 막 23만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의욕도 많이 올라갔고 편안함도 많이 올라갔어. 이 정도면은 여러분 훌륭합니다. 식사나 게임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치워주죠. 이게 나는 이 돈만 이어주면은 얘들이 여기로 가서 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돔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야 돼. 그러려면은 상당히 공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했죠? 공간 분배 개가... 어? 최초의 신생아 탄생? 하아! 여러분! 화성에서 아기가 태어났나 봐요! 진짜요? 싫어요? 큰일 났네. 학교 지어야 되는데? 어딨어? 우리 애기 어디 있어요? 최초의 화성인! 애기가 태어난다는 건 그만큼 애들이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산다는 거거든요.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지? 수출품 상차! 수출품 많이 상차했네. 이거 올려보냅시다. 가자! 수출! 돈 얼마나 벌려나 이번 수출로! 야, 폐석 엄청 많네 이거? 이거 폐기물 좀 보관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이 너무 많은데요? 폐기장 오지게 많고요? 예... 와, 드론 일하는 거 봐! 하하하하! 야, 일한다 드론! 드론들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어! 폐기장이 엄청 필요했네 얘네가. 보관대를 좀 많이 해놔야겠다. 얘, 얘들이 일을 안 하던 게 보관대가 없어서 일을 안 했던 거였구만? 좀 더 깔아줍시다 보관대에. 신장 다 내렸니? 좋았어. 그럼 너네는 다 이제 발사. 좋았어. 로켓 다 올렸고요. 희소... 금속을 좀 팔았는데 돈이 좀 모이긴 했네요. 좋아. 이번에 그러면 어떤 걸 좀 갖고 올까요? 돈 좀 모이긴 했습니다만. 사람을 좀 데려옵시다. 이번에는 전문화를 좀 다양하게 데려올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문화가 공학자 필요하고요. 경비원 필요 없어. 재질학자 필요 없고. 생물학자 필요하고. 의학자 필요 없고. 공학자랑 생물학자가 좀 필요합니다. 9명만 데려와. 9명만. 지금 당장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돔을 좀 더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돔 건설 더 해야 돼. 어디다 건설을 할까? 자원이 좀 많은 곳으로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물하고 자원 많은 것 같아요.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 말하는 건가? 아, 그죠. 여기 맞네요.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먼데? 로봇 몇 개 태워가지고 절로 가야 돼. 완전히 새로운 기지를 열어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싶어. 오른쪽 밑에 물 두 개.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로 갈까? 그나마 가깝죠? 금속을 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네. 여기 지금 우리 콘크리트를 많이 캤기 때문에 몽골이는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금속을 좀 많이 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새로운 기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를 완벽하게 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 싶을 때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늘렸다가 확 막을 수 있거든요. 돈을 좀 최대한 좀 뽑아 먹겠습니다. 자원 부족 공학자들이랑 좀 올 거니까 좀만 버텨봅시다. 새로 오고 있어요. 화성으로. 여기를 좀 기... 그렇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일단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할게요. 저희. 애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태어났는데. 애기 태어났는데 어디 갔지? 식량 생산자 심 좀 심각하긴 하네요. 왜 이럴까요? 돔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아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어린이집에 아직 한 명도 없어. 애기 소리는 나는데. 뭐야? 스티커로 틀어놨나? 유튜브에서 애기 울음소리라고 틀어놓은 거 아니야? 뭐지? 그런데요? 네. 무서워. 없앱시다 이거. 없애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안 쓰니까. 어? 이걸 이렇게 무섭게 치운다고? 폐기 협약이 필요해요? 헐 대박. 기계공학 연구가 필요하구나. 이거 없애려면은. 재건할게요. 미치겠네. 아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폐기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자네도 따로 치우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걸 몰랐네. 어? 착륙 준비 완료. 승객 9명. 좋아. 어서오세요. 이리야 샤이마세. 새로운 거주민들입니다.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하이루.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근무 꽉 차죠? 좋습니다. 근무 꽉 찼어요. 전문가만 일하세요. 이제부터. 농작물 수확 계속 실패하네? 미치겠네요. 아 근데. 아 그래도 여러분 생산량 진짜 많이 늘었어요. 원래 생산량 2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23까지 늘었습니다. 생명학자들을 좀 많이 데려왔더니. 능률이 빡 올랐네. 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랐네요. 좋습니다. 수경 농장에서 일반 농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요? 아 일반 농장이 있어요? 몰랐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수경. 아. 토양 적응 기술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버섯 농장도 있네. 이거 밖에다도 만들 수 있는 건가? 어. 밖에다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이거 하려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 사람들이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나?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다 고용돼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잘했네. 잘했네. 손 댈 데가 없네요. 식량. 아니 근데 생산도 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러냐. 불안하게. 이게 식량 생산이 잘 되는 날은 23까지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3정도 유지하다가 23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 같고요. 식량 충분히 많이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식량 농장 늘려봤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은 돔을 더 지어야 돼요. 어려울 수 있다. 돔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마땅히 돔을 지을 만한 자원이 있는 곳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쪽 회사가 처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일단 여기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두 번째 만들어서 발전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운석 접근? 여기? 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우야. 와 조금만 옆이었으면.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위치가 개꿀이었어. 어 다행이다. 이렇게 좀 오늘 47솔까지 해서 평범하게 일상처럼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안정은 됐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겁니다. 식량 생산하는 농장. 큰 농장이거든요. 요거를 딱 연구 완료해서 농장을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위기인 게 금속이랑 식량인데. 식량 문제만 좀 해결을 하면은. 이 기지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도 태어났고. 거주민들도 완전히 고용이 돼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만 딱 안정화시키고. 농장만 딱 지어서 여기서 안정화 딱 시키고. 그 다음 화는 뭐 이제 좀 자원이 많은 곳을 찾아가든지. 새로운 기지를 만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봐. 아하하 이거 봐. 여러분 애기. 애기다 애기. 너무 귀여워. 근데 애기 맞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애기가 지금 이렇게. 화상에서 태어난 지 1일밖에 안 됐대요. 1솔. 디스티즈미? 화성인은 도덕책. 뭐하는 녀석들이지? 어린애들은 어린이 집에서 사나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린이 집에서 사나 본데? 아 이거 좀 징그러운데요? 아니 소리는 막 우웩 우웩 하고 있는데. 성인처럼 이런 애들이랑 별만 다를 게 없는데. 중년? 화성인들 역시 중력이 약해가지고 키가 커지는 건가. 토양 적응 완료했습니다. 농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겁나 큰데요? 돔 내부에 건설할 수 있는 거지? 여기다 지을 수 있겠다.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 오케이 자 농장 건설 완료했습니다. 와 겁나 큰데요? 뭐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콩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콩콩콩.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중요도를 내리고 전문화를 내립시다. 딴 데 가서 일하겠죠 이제? 여기로 다 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콩을 좀 확실하게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토질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 생산량 엄청 늘었다. 와 아직 이거 수확도 안 했는데 생산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수경 농장 빨리 폐지하고 농장으로 바꿔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물 폐기해서 없애는 기술 빨리 배워가지고 농장으로 다 갈아치치울게요. 아 여러분 식량 문제 해결됐네요.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서 잘 자라나고 있고요. 농장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수확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금속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래쪽 가까운 곳으로 갈 거냐. 멀지만 좀 위쪽에 자원이 많은 곳으로 가서 왔다 갔다를 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음 스텝은 진짜로 이제 우리 화성 개발 주식회사가 파이널이야 파이널. 제대로 딱 뭔가를 해내는 그런 피날레? 같은 그런 느낌의 에피소드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화에 좀 더 이 회사를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이나 버튼을 팜팜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화성 개발 주식회사 다음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완영!